백제는 언제 건국되었는가? 삼국사기에는 백제가 기원전 18년경에 건국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고지곳대로 믿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고고학적 결과 초기 백제의 유물들은 대부분 2, 3세기 시기의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법 결과 풍납토성의 축조 시기가 기원전 1세기라는 주장이 있는데, 문제는 방사선 탄소연대법 자체가 상당히 부정확하다는 데 있다. 수억 년 단위라면 모를까, 수천 년 단위를 측정하는 데에는 오차가 너무 커서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측정 결과 중 이로운 자료들만 뽑아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하다. 때문에 주류학자들은 대부분 2, 3세기 초고항 시절 두여 고구려 계열의 유이민이 마한의 영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초기 백제의 성장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2세기 후반 운조계의 초고항이 비류계를 흡수하면서 한강 유역에서 성읍 국가를 건국한다. 3세기 중엽 비류계의 고이왕이 운조계를 몰아내고 집권하여 마한 세력 중 가장 큰 국가로 번성시키고 아울러 중앙집권 국가로 건국한다. 4세기 중엽 운조계의 근초고항이 다시 비류계를 몰아내고 집권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강한 국가로 성장시키며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백제 초기의 모습 삼국지 위서동의전, 후한서 동의열전, 2세기에서 3세기 삼국사기를 보면 이미 기원전 1세기 운조왕의 백제 때는 아래와 같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중앙집권 제재를 확립한 왕국으로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걷는 수준을 넘어 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삼국사기가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가 바로 2, 3세기경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서이다. 왜 중국인들은 남의 나라 역사까지 기록했던 것일까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유사일의 중국은 주변 이민족들에게 자주 침략을 당했던 덜하 이민족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후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 이민족 스스로 중국에 조국 무역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과 제대로 교섭을 하려면 미리 이민족들의 실체를 알고 있어야 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내용을 보면 3세기 당시 한반도 남부에는 여러 성흥국가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기록에는 만 55개, 진한 12개, 변한 12개 등 거의 80개 정도의 성흥국가들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참고로 이 시기 일본에는 총 30개 정도의 성흥국가들이 있었지. 이 중 백제는 마한에 속한 작은 성흥국가 중에 하나였고 당시 성흥국가들 중 가장 강력했던 국가는 천안 일대에 위치한 목지국이었다. 여기서 후한서와 삼국지 위서에 적힌 당시 마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간략히 설명해보자. 첫 번째, 백성들은 성흥이 없는 음락에 어수선하게 뒤섞여 살며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드니 그 모습이 마치 무덤과도 같았다. 두 번째, 사람들은 대개 상투몰이라고 삼배로 만든 도포를 입었다. 귀족들은 가죽신을 신었지만 평민들은 집신을 신었다. 세 번째, 일복과 음식은 기본적으로 고구려와 같았고 옷을 입을 때는 모자 쓰기를 즐겨했다. 네 번째, 대방군에서 하사받은 인수는 대단한 자랑거리가 됐는데 이러한 인수를 찬 사람이 총 천열명은 됐다. 참고로 인수는 아래와 같은 관인을 달기 위한 끈을 말한다. 다섯 번째, 농사와 양잠을 할 줄 알며 길쌈으로 배를 짤 줄 안다. 여섯 번째, 이곳 사람들은 금, 보아, 비단, 모직물 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일곱 번째, 동물과 초목의 식생은 대체로 중국과 비슷하여 모국, 과일, 가축, 술과 안주 등은 중국과 같았다. 하지만 이곳의 밤알은 무척이나 크다. 여덟 번째, 사람들은 소나 말을 타고 다닐 줄 모른다. 대신에 소나 말을 장례용으로 썼다. 아홉 번째, 해마다 5월, 10월에 큰 명절을 지내는데 이때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떼지어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열 번째, 음락마다 각각 한 사람씩 제사를 주관하는데 이 사람을 천군이라 부른다. 열한 번째, 소도로 도망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도가 만들어진 이후 마한의 백성들은 부척 도적질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열 두 번째, 온 집안 식구가 한 집안에 함께 살았지만 특별히 어른과 아이, 남녀의 분별을 따지지 않는다. 열 세 번째, 사람들은 씩씩하고 용감하여 어린 소년들도 성을 쌓고 집 짓는 데 힘을 보탠다. 열 네 번째, 마한의 남쪽 지방에는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성백제의 수도 위례성, 풍납토성 한성백제의 수도였던 풍납토성은 밑변 30m에서 40m의 거대한 토성이었다. 돌 성벽이 아니기 때문에 수직 경사가 아니어서 다소 방어에 취약하긴 했지만 내구력만큼은 상당했다. 만드는 방법은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안에 흙을 넣어 다지고 또 넣고 다지면서 높여나가는 일명 판축법이었다. 이게 연인원이 100만 명 이상 투입되어 만들 수 있는 규모라 하여 풍납토성이 만성되는 4세기 무렵에 백제 인구를 총 70만 정도로 추산하기도 했다. 참고로 3세기 마한 전체의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였지. 풍납토성 안에는 여러가지 잡기류 등이 출토되었는데 폭이, 물레, 그물추, 기와 등의 흔적으로 보아 나름 번영된 문명을 꾸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마를 굽는 가마터도 발굴이 되고 나무 우물도 발굴되었다. 가야지방의 유물도 출토되어 배를 타고 외부와 교역을 하지 않았나 추측하기도 한다. 백성들의 운망은 대략 이런 형식이다. 대략 집안 내부가 땅 밑으로 파고든 형태. 풍납토성 아래 위치한 다소 작은 규모의 몽촌토성. 한때 이곳을 위례성으로 추측하던 때도 있었지. 풍납토성. 성 안의 인구는 총 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풍납토성. 성 안의 인구는. 풍납토성.